이거! 방구 이거! 해적진의 미니카 뒷모습 해적진의 미니카를 접어볼게요 4장 일반 색종이 4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 본체 하늘색 금색 날개 파란색으로 만들어볼게요 일반 색종이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줄게요 금색 흰색이 보이게 해서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빨간색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고 파란색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을게요 그 다음에 반으로 접은 것을 다 가위로 잘라주세요 반구이모 미니카는 가로 20cm라서 20cm의 색종이를 준비해 볼게요 반으로 자르고 가위할때 손 조심하세요 또 반으로 잘라줄게요 또 반으로 잘라 줄께요 반으로 잘라줄게요 다시 낄ласему cad nam 하늘색도 반으로 잘라주고 그러면 이제 20cm 색종이로 만들어볼게요. 본체는 하늘색과 금색을 연결해서 준비를 해야 해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테이프로 붙여서 살짝 한쪽만 붙이고 연결이 되게 붙여준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자를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자르고 길게 만들어졌으면 20cm로 자를게요. 10cm를 테이프를 붙인 중심에 두고 10cm를 잰 다음에 왼쪽으로 10cm, 오른쪽으로 10cm 표시를 해서 표시한 선에 선을 그어줄게요. 또 이쪽도 선을 그어주고 양쪽에 선을 그렸으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필요 없는 색종이는 잘라서 버리고 본체에 하늘색과 금색이 연결된 가로 20cm 색종이를 준비를 했어요. 나머지도 한장 한장 다 준비를 해볼게요. 하늘색, 금색이 연결된 가로 20cm의 종이 한장 빨간색 연결해서 20cm로 만든 한장 그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은 색종이의 반이에요. 반장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머지 조금 사용하다 남은 거 하늘색, 검정색 조금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본체를 만들게요. 이렇게 여기 하늘색과 금색의 본체를 만들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쪽에 X표를 접어주세요. X표 접기 이쪽도 세모 세모를 접어주세요. 또 반대 방향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반대 방향 이쪽도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세모를 접고 펴주세요. 양쪽 끝에 X표가 두 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돌려서 보조선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하고 X표의 중심에 딱 걸쳐지는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고요. 돌려서 이쪽 X표의 중심에 걸쳐지는 보조선을 살짝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펴주세요. 이렇게 색이 보이면 안 되고 원상태로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돌려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주세요. 여기까지가 완성이고요. 중요한 건 일자 일자로 된 부분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다른 손으로 위에서 깍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이쪽도 일자로 생긴 부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위에서 깍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세모 두 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드라큐라의 이빨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위로 올려서 반으로 접어주고요. 드라큐라의 이빨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펴주세요. 그 다음에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하늘색이 앞쪽 금색이 이쪽 오게 한 다음에 이 흰색의 밑부분 이 흰색의 밑부분에만 검정색 색종이를 붙여줄 거예요. 해적진의 안대를 한 눈 검정색을 이 위에 반만 반만 붙일 건데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용하다 남은 검정색이에요. 가위로 잘라서 풀로 붙여줄게요. 못 쓰는 종이에 두고 풀로 붙일게요. 풀로 붙여서 여기 흰색의 윗부분 윗부분에다가 검정색 해적진의 안대에 눈을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접을게요. 뒤로 돌려서 이 앞쪽 위니카의 앞쪽에 꼬깔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주고요. 위쪽도 꼬깔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오징어 오징어 앞쪽 접었으면 뒤쪽 또 이 두 군데 꼬깔삼각형을 접어줄게요. 꼬깔삼각형 네 위쪽도 꼬깔삼각형을 접고 뒷모습 그리고 뒤쪽 뒷모습 뒷모습 novell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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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살짝 펴서 뒤쪽을 이렇게 접어볼까요 자연스럽게 올려두고 자연스럽게 올려진 상태에서 뒤쪽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서 꼬깔삼각형을 넣어주고 또 넣어서 꼬깔삼각형을 넣어주세요 완성!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접어볼게요 날개는 20cm의 빨간색으로 접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쪽 끝에 X표를 만들게요 세모를 접고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반대쪽으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반대쪽으로 또 세모를 접고 펴주세요 양 끝에 X표 두 개가 생겼죠? 보조선을 접을 건데 보조선은 뒤집어서 색이 보이게 하고 세로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X표의 중심에 가로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펴주세요 펴서 색이 보이잖아요? 다시 원상태로 흰색이 있던대로 다시 돌려주세요 여기까지가 완성! 그 다음에 일자 두 개가 중요해요 일자 부분은 안으로 놓고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 중심부분의 하얀 부분에 이 하늘색이랑 동일한 색으로 여기다 붙여줄게요 조금 전에 자르고 남은 하늘색 이거 자르고 남은 하늘색으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못쓰는 종이에다가 하늘색을 오늘 두고 풀로 붙일게요 풀로 붙여서 여기 하얀 부분에 하얀 부분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럼 완성! 이제 접기 시작할게요 뒤로 돌려서 드라큘라의 이빨을 접어줄게요 이렇게 위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앞쪽 뒤쪽에 꼬깔삼각형을 접어줄게요 꼬깔삼각형을 접고 오징어 그 다음에 이쪽 뒤쪽도 꼬깔삼각형을 하나씩 접어주세요 위쪽도 꼬깔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건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세워주세요 세워서 세워서 이렇게 빼쪽한 부분을 이제 접어야되요 둥그렇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잡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빼쪽한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고 그때 여기는 간격이 여기 한 0.4m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쪽도 빼쪽한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접고 밑에 쪽도 빼쪽한 부분은 여기 대각선에 이렇게 맞춰서 접고 이쪽 밑에도 빼쪽한 부분을 여기 대각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돌려보면 여기가 너무 빼쪽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진짜 조금 조금 뒤로 접어서 조금 둥그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여기가 너무 빼쪽하니깐 살짝 뒤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날개인데 이제 집어넣을 건데 여기가 너무 넓어요 한쪽만 여기 빼쪽한 부분을 한쪽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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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죽한 세모를 이렇게 기죽한 세모 한번 접어주세요 완성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열어서 날개를 넣고 삽체를 삽체를 시킬께요 삽체윽 삽체를 시킬께요 삽체윽 해적진 미니카 그 다음에 파란색 앞에 3단 합체 파란색 본체 베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은 일반 색종이의 반이에요. 반으로 자른 반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한쪽에 엑스표를 만들어 주세요. 세모 접고 펴서 또 한 번 세모를 접고 펴주세요. 엑스푠가 한쪽만 생겼죠? 그러면 색이 보이게 뒤로 돌려서 보조선을 접을게요. 이렇게 세로로 두고 엑스푠의 중심에 맞춰서 가로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펴서 흰색이 보이게 뒤로 돌리고 여기 일자 부분을 안으로 모아주고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반으로 위로 한 번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온 상태로 하고 이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접을 건데 아무 선이 없으니까 이 뾰족한 부분은 위로 잠깐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면 여기에 선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두 개를 접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잠깐 위로 올려놓고 이 밑에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한 번 꼬깔삼각형을 접어주고 다시 내려주세요. 다시 내려서 이제 윗부분 접을게요. 위에 뾰족한 세모를 잠깐 밑으로 내려주고 이 부분을 꼬깔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필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걸 다시 잠깐 들어서 펴고 지금 접힌 선에 맞춰서 또 한 번 꼬깔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두 개 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펴서 지금 접힌 선에 맞춰서 꼬깔삼각형을 또 뾰족하게 한 번 접어주고 이 세모를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세모를 여기 접힌 선에 맞춰서 꼬깔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여기도 꼬깔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 본체를 여기 사이에다가 이 파란색의 뾰족한 부분을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넣어줬으면 이 상태가 되면 이 흰색, 파란색 부분을 접을 건데 이렇게 뒤로 돌려서 뒤쪽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을 접을 건데 딱 최대한 접을 수 있는 만큼 여기까지 뒤로 돌리면 여기 이 파란색이 있어서 딱 최대한 접을 수 있을 만큼 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똑바로 일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접어진 다음에 여기 이 사이에다가 파란색을 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밑에 보이는 본체에 여기 검정색 끝에 맞춰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으려고 해서 이 검정색에 맞춰서 접고 이쪽도 딱 이렇게 들어서 여기 흰색 그 부분이랑 맞춰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너무 안 예쁘니까 지금 방금 접은 그 선을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펴서 지금 접힌 선을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을 이 검정색과 이 흰색의 사이에다가 꽂으면 완성이에요. 흰색도 꽂고 검정색도 꽂고 짠! 완성! 해적친 안데르한 해적친의 미니카 쪼개 여기까지 접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